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잉글랜드 청교도혁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도보해협을 건너서 프랑스 궁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청교도혁명에서 처형대 찰스일스의 막내딸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그녀는 폭풍 한가운데서 태어나서 불행을 부르는 운명이었다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고 가족들에겐 역경이 몰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앙리에트입니다 잉글랜드의 공주로 태어났고요 본명은 앙리에트 안누 당그렛대로죠 결혼 전 영어 이름은 헨리에타 앤 스튜어트입니다 엄마와 이름이 같죠 엄마는 루이 13세의 동생인 헨리에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모두에게서 왕족의 비를 물려받았네요 북에로는 스튜어트 왕가이고 모게로는 브루공 왕가의 일원인데요 그런데 그녀가 불행을 몰고 오는 저주받은 운명이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연이음 재앙과 불행으로 점철되었다는 뜻이겠는데요 그녀가 태어날 때 이미 잉글랜드는 폭풍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빠인 찰스가 의회와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내전이 벌어졌던 건데요 내전 초반의 상황은 국왕군이 상당히 유리했어요 의회군을 진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공개롭게도 앙리에이트가 엄마 뱃속에 들어서게 될 무렵부터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왕실의 안위도 돌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죠 그러자 찰스는 가족들을 프랑스로 탈출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왕비 뱃속에 앙리에이트가 많이 자라서 거의 만사기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탈출시키는 일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전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왕비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앙리에이트의 출산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보았대요 하지만 난상 끝에 정말 기적적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출산을 하고서도 왕비는 몸조리도 채 못한 채 서둘러 프랑스로 향해야 했는데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다 보니까 조카인 루이 14세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을 다 남겨둔 채 혼자만 가는 길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앙리에이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앙리에이트는 작게 태어났다고 하고요 나자마자 열이 펄펄 나면서 미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며칠 못 살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앙리에이트를 맡았던 보모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앙리에이트를 간신히 살려냈던 거죠 찰스로서도 아 얘는 죽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세례식을 열라고 했죠 자신은 전투를 치르느라고 세례식에도 참석은 못했지만요 엄마도 당연히 없었겠죠 국교의 의식으로 진행된 세례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찰스는 막내딸을 안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1645년 네이스비 전투에서 찰스가 크로멜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는 우선 후계자인 찰스 2세와 막내인 앙리에이트부터 왕비가 있는 프랑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찰스는 이미 커서 부하들하고 요령껏 탈출했는데요 문제는 앙리에이트였어요 의회파 사람들이 왕자와 공주를 붙잡으려고 혈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군 병사에게 발각이 돼서 런던으로 끌려갈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죠 이번에도 보모들이 기질을 발휘해서 앙리에이트를 사내의 아이로 변장시켜서 병사들을 속이고 간신히 프랑스로 탈출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앙리에이트는 엄마 품에 다시 안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두 살 때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에 도착해서 앙리에이트는 안르라는 이름을 하나도 얻게 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섭정이던 안르도트리슈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루인 14세가 고작 8살이었기 때문에 국정은 안도트리슈하고 마자렝 추기경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설득해야 지원군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헨리에타 왕비는 8살 연상의 올케인 안도트리슈에게 정말 열심히 간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도트리슈도 답답했어요 국내 사정도 정신이 없는데 바다 건너 잉글랜드 처지까지 돌보긴 어려웠던 거죠 자 이제 낯선 프랑스 궁정에서 살게 된 가족인데요 에레자베스 공주와 헨리 왕자는 여전히 내전에 휩쓸려 있다 보니까 프랑스로 오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아빠인 찰스가 돈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고요 프랑스 궁정에서도 생제르맹 앙래의 성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공주였던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에게 연금까지 챙겨주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지내는 문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불화가 생겼죠 그건 종교 때문이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궁정에서 앙레이트 가족의 개종을 요구했어요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는 이를 오히려 반겼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에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가톨릭 신앙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미 10대에 접어든 아이들은 엄마에게 반발하면서 대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국교의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도 요인이겠죠 그런데 우선 잉글랜드를 포기할 거냐 하는 거죠 프랑스에서 지내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왕자를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신교도들이 다시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 개종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아이가 만만한 앙레이트겠죠 그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엄마가 성당 가자니까 가는 거고요 자기 개종시킨다니까 하자는 대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종교 문제로 투닥거리는 시절이 참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온 나라를 발깍 뒤집어 놓았던 프롱두의 난이었습니다 프롱두의 난은 잉글랜드 내전의 프랑스 버전이다 말할 수가 있는데요 즉 국왕과 프랑스 귀족들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잉글랜드 내전하고 달랐던 점은 종교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미 16세기에 기나긴 위그노 전쟁을 치렀고요 또 리슐리에 추기경 때 라로셀 공성전에 이어서 전국에 있는 위그노 요새들을 모두 해체시켜버렸죠 그 뒤로 신교도들의 반란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프롱두의 난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문제로 벌어집니다 즉 돈과 권력이었죠 처음에 귀족들이 들고 일어선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왕실이 돈이 없어서 7개 항목에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던 거죠 여기에 지방귀족과 법법귀족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왕실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걷고 쓰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걷고 싶으면 삼부회를 정식으로 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마자랑이 의회 지도자를 체포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조는 잉글랜드에서 내전이 벌어진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파리에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면서 깜짝 놀란 왕실이 체포했던 의회 지도자들을 서둘러 풀어주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가 1648년인데요 루이 14세와 왕실의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 같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에 파견되었던 군대가 복귀를 하게 되었던 거죠 파리를 장악했던 반란군들은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자 바로 휴전협상에 응했고요 원래 싸움이 왕실에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벌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걸 대출해주는 것으로 서로 타협을 봅니다 이렇게 갈등은 겨우 봉합이 되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이 바로 앙리에트의 가족이었죠 반란군의 점령을 당해버려가지고 생제너맹 앙래성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게 되었고요 찰스 2세는 난리통에 네덜란드로 시집간 누이가 있었어요 메리에게 의탁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헨리에터 왕비하고 막내딸 앙리에트는 간신히 루브르 궁전 내에서 작은 방을 배정받아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어진 거는 수입이 딱 끊겼다는 겁니다 왕실조차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이들한테 연금 수입을 제때 지원해줄 수가 없었겠죠 안도트리 씨도 이 사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국고도 텅 비어있고 심적으로 이들 챙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찰스는 두 번째 내전마저 패배하고서 의회파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다 보니까 단 한 푼의 돈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명자 가족의 생활비가 진짜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헨리에터 왕비는 가지고 있었던 폐물과 그릇들을 모두 팔았지만 이걸로 충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은 돈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는 장작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어야 했다고 하고요 남들한테 장갑을 빌려와서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해 입을 돈이 없어서 바깥 출입도 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남편이자 아빠인 찰스가 참수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나나를 물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앙리에터는 그야말로 저 시면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건데요 이제는 무시당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왕가도 아니고요 그것도 신하들에게 참수된 왕의 가족이었죠 이제 스튜어트 왕실에 대해서 궁정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숙덕거릴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 누가 챙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시종들에게 줄 돈도 없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에게도 무시받을 일만 남은 거죠 가까이 오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쫓기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천덕꾸러기 모녀가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잠잠해지나 싶었던 후렁도의 난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권력투쟁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귀족들은 왕실을 완전히 길들이려고 모였어요 그건 아주 오랫동안 쌓인 게 있었던 거죠 리슐리의 취기경 이래에 추진되었던 중앙집권 정책 때문에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리슐리의 애가 무서워서 참고 있었을 뿐이죠 그 쌓아둔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 왕족을 포함해서 지방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귀족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왕실에 대항했는데요 이에 왕실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 밀리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서로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 모두가 다른 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요인이 또 있었는데요 그건 외세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이들은 매번 스페인 편만 드는 모후 안도트리슈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마자랭이라는 인간도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도 정권의 거부감을 갖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가 마자랭의 아이다 라는 소문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죠 혼란 속에서 어린 루이가 반란군에 사로잡히는 등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결국 프롱드의 난은 반란군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끝나게 됩니다 스페인이 지나치게 개입을 한 게 문제였어요 귀족들의 상당수가 반발하면서 이탈해버렸고요 일부는 국왕군에 합류했던 거죠 그렇게 5년을 끌었던 반란은 천신망고 끝에 왕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프롱드의 난이 진행되는 동안에 앙리에트의 오빠죠 헨리가 망명을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브루에서 지낼 수가 없게 돼서 빨래루아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이때 9살이 된 앙리에트는 15살이던 국왕 루이하고 13살이던 국왕의 동생 필리프하고 한동안 어울려 놀면서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앙리에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엄마와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요 아직 어리기도 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함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엄마와 지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는데요 그건 엄마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영국에서 탈출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수행했던 비서인 저민경이라는 귀족과 비밀스러운 연인 사이였는데요 비밀 결혼을 했다는 설도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술만 마시면 거의 미친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를 난폭하게 다루는 일이 많았죠 참 비참한 일이죠 하지만 처지가 곤란하다 보니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엄마는 앙리에트의 교육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앙리에트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칠 정도로 청명했다고 하고요 그러니 엄마도 고생하는 보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혹독한 고생은 앙리에트를 단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매심도 대단하고 어지간한 일에 주눅들거나 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성격이 생겼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앙리에트는 정말 불운을 부르는 공주다 이런 말을 들을 만다 했죠 물론 앙리에트의 잘못이 있으니까 앙리에트의 잘못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잉글랜드 내전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가문이 급격히 몰락했고요 프랑스로 천심만거 끝에 옮겨왔더니 이번엔 프랑스가 처참한 내전으로 빨려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앙리에트가 가는 곳에는 내전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 고생길은 한없이 늘어났죠 그런데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빠를 죽였던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나서 오빠인 찰스 2세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오빠는 즉시 엄마와 동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찰스는 프랑스에서 지낼 때 어린 막내 동생을 정말 예뻐했거든요 두 살 때부터 네 살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그랬던 건데요 그 녀석이 이제 16살이 돼서 나타났다 보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찰스는 앙리에트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앙리에트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영국 왕의 동생이니까 최고의 신부감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인 헨리에타 마리아는 루이 14세와 혼인을 추진했는데요 이 제안은 프랑스의 모후인 안도트리슈에 의해서 가로막힙니다 안도트리슈는 루이 만큼은 스페인과 혼인을 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카인 마리테레즈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앙리에트도 자기 며느리로 삼기로 하죠 그런데 이제 루이의 동생이자 오를리안 공작인 필리프하고 혼인시키고자 했습니다 헨리에타 마리아는 조금 아쉽지만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앙리에트의 오빠인 찰스 2세도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참금을 동생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결혼 협상도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앙리에트는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그리고 남편이 되는 필리프와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루이와 필리프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앙리에트가 너무나 예뻐졌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 빨래루아야를 해서 같이 놀 때에는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빼빼말은 못나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 한순간의 인상이 특히 루이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앙리에트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이후 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